니 등등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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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족족이 어디갔어? 웃음 딜립이 좋아요 딜립보다 엄마가 좋아요 여기는 석내천 저 멀리 어딘가에 꿀떡이랑 아빠는 산책을 갔습니다 꿀떡이랑 아빠는 어디까지 산책을 간 걸까요? 아니 어떻게 이쪽에서 오고 있어? 이렇게 돌아왔어 아 이렇게 놀았어? 햇빛 없는대로? 아 잘했네 지효씨 꿀떡씨 눈 안 부시게 잘 왔어요? 너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아 진짜 여기 턱 대고 있는 거 진짜 귀여웠어 턱 댄 게 아니고 먹을라 그랬던 거였어? 어때? 아침 일찍 지금 거의 새벽 6시부터 나왔는데 어때?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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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떡아 니 이불 득템이다 귀여운 분 아 정겹다 뭔가 장터성계 우리 그냥 아침 산책 나갔다가 버금을 썼네 나오면 돈이라는 말이 맞나봐 괜찮은 것 같아 잘 샀어 나 디자인은 맘에 들어 자기는? 나 또 하얄색이야 또 딱 순면이 좋더라고 하늘 진짜 이쁘다 하늘도 아이고 이쁘다 젊은 아빠가 애기 데리고 나오니까 너무 이쁘다 아니야 아빠도 이뻐 젊은 아빠 보니까 얼마나 힘든데 최고 최고 자기 최고래 지효야 아빠 칭찬받았다 애기 보기도 힘들고 아니야 애니도 이뻐 아 감사합니다 이뻐 지효야 감사합니다 해봐 감사합니다 해봐 지효 물고기 한번 볼까? 대박 얘네 왜 여기 이렇게 입을 뻥커뻥컷 떼고 있냐 여기서? 입도기 포장 봐봐 어 붕어 입술인데? 왜? 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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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이거 만들려고 그랬잖아 아 붕어? 만졌어? 아 조금 묻었다 아님 어떡해 지효 이거 만졌어요 세통 만졌어 입에 넣으면 안 돼? 어 입에 지금 넣는다 봐 아니 이쪽 손 말고 이쪽 손은 괜찮아 왼쪽 손 저기 이거 물티시 같은 거 있어? 지금 없어 차에 있어 그러면 이렇게 내가 안고 가자 어 안고 가서 가자 이대로 가자 이대로 가자 안녕 지효야 성내천 빠이빠이 빠이빠이 성내천 빠이빠이 지효야 눈 안 부셔? 지효야 눈 안 부셔? 지효야 너무 좋아 나오니까 지효야 지효씨 오늘 아침 나들이 어떠셨어요? 지효씨 오늘 아침 나들이 어떠셨어요? 지효야 아빠 안전운전 부탁드려요 네 지효 지효 자자 코 자자 아니야? 아니야? 더 놀거요? 아니야? 그럼 뭐 할거요? 가자 쇽쇽쇽 가자 쇽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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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꿀떡이를 지그시 보고 있으면 이쁘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저 야무지고 귀여운 손과 손가락으로 젖병과 쪽쪽이를 동시에 챙기는 모습도 정말 예뻐요 그거 하면은 분유 못 먹는데? 조일 나아 조일 동시에 조일 수고하셨습니다 동시에 동시에 방방퀸다 방방퀴어 아아 아아 지금 왜이래? 지효 슈퍼맨이 나가신다 지효 슈퍼맨이 나가신다 와 슈그 pursue 슈그 하랑개비 바람이 부면 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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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배꼽 튀어OH 지어 배꼽 공격 지어 배꼽 공격 으아 자막을 방문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